오늘은 레오와 함께 현대백화점, 면세점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. 할부하고 있어. 꼴이 봐! 내가 블러처리가 필요없게. 얼굴을 딱 잘라서 찍고 있어. 저기로 가고 싶어. 아유 그래 그래 가고 싶어. 손! 아유! 이쪽 손! 아유! 기다려! 하이파이브! 아유! 끝났어. 피곤해졌어, 급. 너무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쓴 거 아니야? 피곤해, 피곤해, 갑자기. 네, 끝.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안녕. 안녕. 너무 예뻐요. 예쁘다. 오! 나이. 고마워, 고마워. 고마워. 재료! 아직까지 즉시 시작하는 재료! 자, 더욱더 더 맛있습니다! 이제 가추를 준비해 줍니다. 이제 사과에 면을 준비했습니다. 면을 준비해주세요. 면을 준비해주세요. 다음은 면을 준비했습니다. 면을 준비해주세요. 소금이 도착하니 다시 가만히 있겠네 국물이 다 먹어야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드셔보시죠 맛있게 먹으니 더 맛있게 드셔보시죠 이번엔 더 맛있게 드셔보시죠 그리고 이 식사에 오신 분들께 드렸어요 오늘의 식사는 편집이 더 맛있게 드셔보시죠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다 에이컨. 자 그러면은 푸른 샴푸 한 번씩 뜯을 줄 것 같아요. 귀여워. 귀여워. 뭐야? 뭐야? 귀여워. 이런 거는 쇼처럼이야. 찍을게요. 네오. 네오. 딱. 네오. 네오. 어 이거 다가왔다. 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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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던졌어. 던졌어. 모르는 사람 보니까. 오 귀여워. 조금 더 이상. 네오. 네오. 컷밭. 새우. 그 중에서 쳐다보는 것 같다. 서로 뽀뽀 한 번 하세요. 귀여워. 빨간색 시각이야? 귀여워. 귀여워. 가을의 여신의 느낌. 예뻐요. 장난 좀 없어. 사람들이 장난치지 마. 좋아요. 수고하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오늘 촬영 끝! 고생했어요. 드디어 사 torsoupunvordan. 끝 날씨 obvious. 감사합니다.